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년 재작년에 예 많이 힘들었을 텐데요 계속 힘들었죠 그래도 작년 재작년은 내 몸 쪽으로 치라는 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술을 한다든지 수술을 한다든지 작년 재작년에 나한테 그런 안 좋은 운이 들어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은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무록이라도 뛰라는 수고 내가 예를 들어서 붕대를 붙여라는 수야 그 정도로 조금 이렇게 상처라 그래야 되지 그 정도로 내한테 뭐 상처를 낳아야지만 우리가 저기 반창구 부치지 상처 안 났는데 부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번 물어봐요 마음이 늘 이렇게 불안하세요 뭐 그런 마음이 많죠 지금 그냥 어떤 마음이냐면 늘 쫓기듯이 늘 불안해요 그리고 참 남들한테 뭐 직장사랑 하신다면 한 번도 칭찬이라는 그 단어를 들어보지를 못했을 거야 그래서 나는 칭찬하고 고리가 너무 먼 사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나랑 좀 비슷하게 나이가 보이는데 어떻게 말하자면 좀 너무 소심하지 않나 성향이 왜 우리가 어사어사 너 잘한다 잘한다 한 사람은 더 잘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못한다 못한다 못한다면 더욱 소심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도 진짜 그 사람 윗사람 앞에서 뚫게 되잖아 딱 본인이 그 짝으로 보면 돼 정확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스물 일곱 살 스물 여섯 살 때부터 내가 내 삶을 살았지만 한 번도 행복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 그럼 그 젊었을 때는 나름대로 그냥 그런 일하고 살았어 그러나 내가 스물 여섯 스물곱 살은 내가 정말 사회 전선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 뭔 말인지 알죠 고기 까딱까딱한 거 맞다는 소리죠 그렇죠 대답하겠어 고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사주는 성격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예요 절대 사과 될 수 없어요 그거 뺏어도 안 돼요 뺏어도 안 돼요 그대로 그 FM 들어간다고 해야 되잖아 그 FM이 나를 너무 힘들게 했을 텐데 오 그런 게 많았죠 왜 그 FM만 조금 없었더라면 내가 바른 사람을 고운 생활을 조금 어떻게 말하면 바른 사람을 고운 생활이고 어떻게 말하면 너무 소심한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말해도 되고요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 집에서도 솔직히 그렇게 대우받지는 못했을 거예요 이 성향 땀에 그렇죠 좀 유머러스도 좀 해야 되고 집에 와서 좀 활기찬 식구들하고 대화도 있어야 되는데 네 맞아요 항상 혼자 일명 처박혀 있기를 좋아하십니다 정확하십니다 네 일명 누워 있기를 좋아하십니다 나만 일하고 왔습니다 내 와이프 일한 거 몰라요 뭔 말인지 알겠죠 나만 힘들어요 내 자식 공부하다가 네가 뭐가 힘든데 맞아요 맞아요 아버지 성냥이 그래 그러다 보니까 애들은 애들은 스트레스가 엄청 엄청 쌓이고 아버지 그늘에서 도망가고 싶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역시 우리 와이프도 내 그늘에서 도망가고 싶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아버지 딱 주머니에 돈 들어가면 그 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와야 되거든 사실 꼼꼼하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그냥 그 조금 내가 미래를 생각해서 좀 막히 쓴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숨막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또 내가 이런 말도 있잖아 내가 2천 원이 있어 그건 누가 잘만 뭐 예를 들어서 선택을 잘해서 2천 원 갖고 구워줘서 누구를 아 배불러 와 이제 와서 4천 원이 될 수 있어 그러나 배불러 온 것도 싫고 주는 것도 싫고 받는 것도 싫고 그냥 2천 원만 그대로 은행해 있어야 돼 성격 자체가 그래 그래서 늘러가는 것도 못하고 받아가는 것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대로 움직이지도 말고 그대로 있어야 돼 성향 자체가 그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언제 돈을 벌까요 돈 벌 쟤는 엄청 많았어 엄청 많았지만 내가 움직이지를 안 했던 뿐인 거야 그래서 돈은 다 날라가 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 와이프님께서 우리 신랑이 그냥 하나 한 눈물만 파서 열심히 살았다 우리 신랑이 열심히 정직한 거 산 거 인정을 하나? 예 막상 네 정직하게 살았지라는 것밖에 없어 떨어진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왜 너무 배불러가 없었고 너무 그 자리에서만 뛰었지 멀리 앞을 보고 뛸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싶고 우리 와이프께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와이프가 많이 지쳐있을 거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마음도 지쳐있고 몸도 무기력하면 지쳐있고 나는 이제 직장사는 그만하고 내 장사도 그만하고 싶다 난 편안하게 남편 밥 먹고 살고 싶다 그러나 우리 남편분께서는 당신 지금 장사 그만두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직장 그만두면 안 돼 향후 10년은 더 해줘 우리 남편은 딱 그 생각이야 내가 돈이 있어서 우리 와이프를 치게 해주면 좋겠지만 그럴 여유도 없고 그렇죠?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으로 우리 와이프는 언제까지 장사를 할 수 있나요? 언제 장사가 잘 될 수 있나요? 지금 나한테 물어보고 싶은 말이 그걸 거야 맞아요 나는 언제 직장을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까요? 나는 여기서라도 돈을 버려야 되는데 내 나이는 있고 내가 최대한 직장을 다닌다 치더라도 앞으로 향후 삼사 년 먹고 안 남은 것 같아요 나 다른 일을 할 수 있을까요? 그거 물어볼 것 같고 그렇죠? 내 자식은 언제 성공을 할까요? 그러나 내 자식이 아버지 그늘에서 조금 자유롭게 살고 싶대요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처럼 착바퀴 도는 인생을 별로 하고 싶지 않대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애는 되게 착하지만 밖으로 엉뚱하게 잘 뛰쳐나갈 거야 많이 그렇죠? 그런데 이 아이의 나이는 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나는 이 아이가 그래도 3, 4년 있다가 확실하게 자기 자리를 잡아가지 않을까 아버지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아버지가 왜 자기 일도 못하시면서 자식 걱정을 위하고 있고 마누라 걱정을 위하고 있나 지금 그 생각이 좀 들어요 내가 못하니까 내 수입이 없어질 것 같으니까 내 와이프한테 의지하고 있나 속으로 솔직히 솔직히 그 마음이죠 그리고 내가 수입이 없어질 것 같으니까 내 아들이 기대하고 있나 그런 마음이 솔직히 들어요 이해가니까 정상으로 켜줘서 정식대로 아버지 머리대로 가준다면 좋을 텐데 안 되니까 미리 걱정을 하시는 거란 말을 하는 거야 네 맞습니다 아버지는 여기다 넣는 법을 알아요 그러나 아버지가 넣는 건 10원짜밖에 없었다는 거야 10원짜밖에 적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 어려운 곳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쵸? 근데 아버지도 내년부터 괜찮아요 그리고 본인도 내년부터 괜찮아지고 본인이 일거리 없어서 놀 줄은 않아요 본인은 그리고 이 답답한 세상보다 만약에 일을 안 한다면 본인이 시골 가서라도 뭐를 할 사람이에요 그냥 뭐 가만히 앉아서 누구한테 뭐 받아먹고 그럴 사람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나 가족들한테 말 좀 이쁘게 그거는 매일 지적받고 있습니다 나랑 똑같은 것 같아 우리가 말로 보고를 없고 말로 까먹는다고 그러잖아 내가 진짜 인종 많거든 말을 이렇게 떽떽거리잖아 근데 지금 떽떽을 수밖에 없는 것은 발음이 안 좋아요 제가 그래서 악센트를 세게 해야지 제가 발음이 나오고 안 세게 하면 발음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아버지는 그냥 내가 기분이 나쁜 회사에서 나 기분 나쁜 일이 있으니까 나 건들지 마 딱 그게 써져 있어요 와 정확하시네요 그쵸? 무당이니까 그쵸? 그런데 식구들은 그게 그러면 아버지 눈치번이라고 덜덜 떨고 있어요 아버지가 오실 때까지 왜 집안 식구들한테 공포를 주세요 아버지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집안 식구들한테 공포 주지 마세요 아버지가 오면은 아버지가 와서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오면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인상을 쓰고 왔는지 안 쓰고 오는지를 먼저 와이프도 확인해야 되고 애들도 확인해야 돼 이게 사람들한테 참 내 식구들한테 못할지도 않은 것 같아 네 그리고 혼자 술 잘 드세요? 저는 술은 많이 안 드세요 근데 많이 드시든 안 드시든 한 잔을 드셔도 그냥 식사하실 때 식구들하고 한 잔 반주 삼아 맛있으면 좋겠는데 혼자 찌그러져서 앉아서 청산 근심하고 드시는 거 있잖아 네 맞아요 그거 하지 마요 공기 안 좋아요 어? 아... 왜요? 아니요 뭐 아니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다 내신이... 그럼 아저씨가 말해가지고 전부 무슨 점이 갖고 전부 아니지 아닌가? 어? 그냥 이렇게 말할게 어 내 집안의 공포 분위기 조성하는 아버지 공산당의 아버지 지금 이렇게 웃어지면 얼마나 좋을 거야 그 웃음을 너무 인색해 집에서는 집에서 웃어주세요 알았죠?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됐습니까? 자 자 감사합니다.